Aint no but a G 땡 베이베 페이즈 맨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을 좀 하고 왔고요 하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들 오셨네 해리포터 하실 해리포터 허실 오늘 해리포터 허실 저 죽음의 성물 2편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고 오늘 낮부터 너무 바빴고 오늘 해리포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디기님 안녕하세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재밌냐고요? 해리포터 재밌냐고 물어볼 사람이 지금 나가 해리포터는 안 봤다고? 응? 해리포터는 불사죽 이사장이지 음.. 음 네 생각이지 그건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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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뭘 좀 아시네요 해리포터는 다 불사주지 아니 근데 여러분 해리포터는요 잠시 얘기를 해야 돼요 해리포터는 잠시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해리포터가 고학년이 되는 그.. 불사주 기사단부터 장르가 거의 호로로 바뀝니다 왜냐 그 4에서 야 우리 1부터 얘기하자 1부터 얘기하자 1부터 얘기하자 우리 1부터 얘기합시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은 사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은 음.. 아즈카반의 죄수에요 말해드릴게요 이유 아즈카반의 죄수를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아즈카반의 죄수가 왜 좋냐 라고 했을 때 어.. 그.. 저학년 때 초학년 저학년 때 해리포터 저학년 때 그 판타지스러움과 환상스러움과 그.. 고학년 때 그.. 하드코어함이 잘 섞인 편이 바로 어디냐 라고 하면 아즈카반의 죄수가 불의 잔 정도에요 근데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디멘터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무서워지고 그리고 해리가 거기서부터 아 이.. 얘가 이 오러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 페트로누스 마법이라는 그 고등마법을 사용할 수 그 나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기질을 보임으로 인해서 해리가 결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고났다는 그 언급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아즈카반의 죄수를 그래서 좋아하긴 해요 다채로워 다 보지는 않았고 저.. 죽음의 성물 2편 봐야돼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 저.. 몇시 게임이냐 어.. 일단 마법사의 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마법사의 돌 마법사의 돌이 뭔가요? 질문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먼저 질문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먼저 질문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먼저 어.. 해리포터 야 해리포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 해리포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제목도 정해놨는데 나가도 상관없어 나 해리포터 얘기가 하고 싶어 내 해리포터의 성격과 감정선이 어떠냐라고 해리포터는 좀 애매한 새끼에요 이 새끼가 사실 정의감은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명성과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의욕적인 놈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치만 해리는 뭐 마시모테 다 합니다 지안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갈거면 조이 나가 해리포터에 대해서 씹.. 씹이 걸지 말고 알았어? 느그포터 리얼 이실하네 아니 근데 느그포터 나루토 씹하이오완? 뒤질래? 야 잠깐 나 열 좀 시킬게 여러분 제가 우리 해리포터 BGM 키고 해야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헤드비그 스테인 여러분 우리 해리포터 노래를 우리 해리포터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면은 이 음악을 틀어야돼요 아니 해리포터 씹을 왜 안봐요? 그니까 말이야 정주행 했냐고요? 저는 30독 이상 했어요 30독 이상 우리 지금부터 해리포터 얘기를 하긴 해야돼 어쩔 수 없어 해리포터 얘기를 하려면 이 노래를 틀어야돼 국룰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해리포터 얘기를 해야돼요 응 자 지금부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해리포터를 접한 것이 언제였느냐 제가 해리포터를 접한 게 언제였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니 아빠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그 서점에 갔어요 아 존나 시끄럽네 존나 서점에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동화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화책은 졸나 얇아야되는데 개 길어 이렇게 개뚜꺼워 그림도 별로 안 이뻐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래서 사놓고 안 읽었는데 누나가 좀 읽더니 막 재밌다고 읽어주는데 존나 재미없어요 막 프리뱃과 4번지에 뭐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듯 했다 막 이러는데 아 씨앗 뭐라는 거야 어 어 뭔 소리야? 막 이러는데 누나가 막 재밌다고 읽어주는데 개 재미없어 누나가 읽어주니까 두들리가 있었는데 페투니아 이모가 있었고 버논 이노부는 족같이 했다 뭐 이러는데 재미가 없음 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안 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때쯤 착 폈어요 그랬는데 읽는데 처음에는 긴 책을 읽다보면 앞에 내용을 까먹어 그래가지고 막 읽으면서 다시 읽다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 누나 외국에 있어요 우리 누나 지금 호주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그 이 해리포터라는 이 세계에 빠져든 거지 내가 해리포터 그래가지고 그거를 독파를 합니다 순식간에 아 외운 게 아니라 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으면 책이라도 좀 읽으라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집중 못하는 것 같으면 책이나 좀 읽어라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해리포터만 너무 보니까 아빠가 나중에 해리포터 너 읽을 만큼 읽었다 이러고 다 갖다 태워버렸어요 다 갖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교황 그 놓친 내가 그 어린이들의 영혼을 존먹는 소설로 해리포터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거기에 잠깐 해가닥 하셔가지고 갖다 버리셨어요 제 책을 그 교황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깊은 원한이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이 새끼 이거 맞을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아닌가 그 다음 교황 누구야 집을 잃어버리고 이모가 이러면서 학교 다니는데 해리는 마법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가 애들이 막 괴롭히려고 해가지고 막 몰고 이러면 창문 밖으로 뛰어가지고 살짝 날아서 막 먼 지붕 위에 착지하고 뭐 이런 신기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우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 해리포터가 그 응 근데 이 해리가 그 자기가 마법사라는 거 아씨 그 음악 때문에 산만해 죽겠네 이 새끼들 야 근데 하여튼간에 그 해리가 어떻게 됐냐 마법사이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가 처음에 자기가 마법사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오 진짜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럼 우연이 아니라 두들리 생일이었어요 이 생일에 네 아이 아이 이 애비가 제일 나빴스들 얘기하지 말고 그 두들리 생일에 동물원을 갑니다 근데 원래 옆집 피그 할머니한테 맡겨야 돼요 피그 할머니 누구냐면은 그 이상한 맛이 나는 케이크를 주기도 하면서 자기 고양이 사진 하루종일 보게하는 옆집 할머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원래 해리를 맡겨놔요 이 페투니아 이모랑 그 저 뭐야 버논 이모부가 맡겨놈 그래가지고 맡겨놓고 보통 외출을 하는데 그날 할머니가 고양이한테 걸러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그래서 해리를 못 맡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리를 데려갔는데 어 그랬는데 이 그 동물원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동물원 가서 그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그 두들리랑 두들리 친구 그 저 퉁퉁이하고 비시리 생각하면 돼요 퉁퉁이가 두들리 그리고 그 친구 한 명 이름 뭔지 기억이 안나요 쥐새끼 같아요 피어스폴키스 맞아요 피어스폴키스라는 새끼가 있는데 이 새끼가 그 저 그 피어스폴키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쥐새끼같은 놈이야 비시리 근데 얘랑 둘이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 넌씨눈인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가 너는 뭐 안필요하니? 이렇게 해리한테 물어본거임 그래가지고 이 그 어쩔 수 없게 된거잖아 지네가 나쁜 사람 되는건 또 못참는 사람들이야 버논 이모부랑 페투니아 그 이모가 아 그리고 피어스폴키스는 영화에 안나와요 여러분 책에만 나옵니다 책 기준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아 이 새끼 이러고 그냥 레몬사탕 하나 싸구려 사줌 근데 그거 존나 얘는 또 신나게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얘가 그 지가 마법이 있다는걸 언제 알게 되었냐 이 두들리 이 새끼가 싸가지가 존나 없어요 싸가지가 있을 수가 없지 애매비가 이따인데 근데 그 뱀을 구경하고 자빠졌는데 움직이게 해봐 막 이제 하는단 말이야 아빠한테 야 움직이게 해봐 막 이래 아빠한테 싸가지 존나 없음 근데 이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돼 그랬는데 해리가 걔한테 야 저 멍청한 돼지가 너한테 말걸고 이렇게 해갖고 미안해 저 새끼 병신여가지고 그러니까 니가 얘 막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어 나 재미없어 이라고 가버렸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뱀이 브라질에서 온 보아뱀이에요 근데 너 근데 그 새끼가 막 이렇게 괜찮아 막 이렇게 대답함 너 뭐야 뭐야 왜 나한테 대답하지 이러고 너씨 어디서 왔어? 이랬더니 꼬리로 브라질 원산지에서 왔다고 얘기함 그래서 해리가 어 너 그럼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다 이랬더니 밑에 쿡 찌르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뱀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물원에서 사육되었음 이렇게 써있어 마법이 발휘된거죠 마법이 그래서 얘가 안으로 자빠지는데 이 뱀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나 브라질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가버림 여기서부터 갑자기 말이 안 돼 막 이러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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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왜 말해 나중에 이게 비밀의 방에서 밝혀집니다 근데 이 그 말을 하는데 가버린 뱀이 그래가지고 그 해리가 어 이 새끼 뭐 어떻게 된거지? 이랬는데 일단 버논 이모부랑 페투니아 이모가 뭔가 이게 해리가 했다는 일인걸 안거임 그래 이 새끼 집에 와갖고 일주일동안 여름방학 때까지 가둬버림 그 벽장에다가 검이 나오는 아 뱀 어떻게 잡혔겠지 뭐 걔 브라질 갔겠니? 영국인데? 브라질 어떻게 갈거야? 물뱀이야? 그래가지고 못갔어 쿤디판다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 새끼야 쿤디판다 가정교육 가정교육 가정교사야 내가? 가정교육이란다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동안 쳐박아버림 그랬는데 이제 어느날 이제 얘가 여름이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에 나와 거기에 그동안 박혀있었어 차가운 죽만 먹으면서 근데 가둬버렸는데 이 새끼가 어느날 갑자기 자기한테 편지가 온거임 아침에 신문 좀 가져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갖고 신문 가지러 갔는데 지지한테 편지가 온거임 벽장 밑에 해리포터 막 이렇게 서리 리틀 위닝 뭐 프리백과 4번지 뭐 저 뭐야 벽장 밑에 해리포터 막 이렇게 써있었고 뭐야 나한테 이렇게 와있지? 하려고 그랬는데 두들리가 보면서 야 너 그거 뭐야? 아빠 저 새끼 편지 가지고 있어 이랬더니 이거 나한테 온거에요 이랬는데 족가지마 이러고 뺏어감 그래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보더니 막 사색이 돼갖고 너 빨리 막 네 방으로 들어가봐 이래 그러더니 그 편지가 맨날 오는데도 막 못 받게 해암 근데 해리가 존나 궁금한거야 자기한테 편지가 보낼 사람이 없음 원래 세상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일도 없음 근데 편지가 옴 지가 어디인줄 알고 그래서 막 편지가 그 밑에 방으로 자꾸 날라오니까 나중에 두들리 방 줌 너가 이제 몸집이 커가지고 갑자기 착한척 하면서 여기 방 안썼으면 좋겠어 너 이제 두들리 방으로 올라가 이래서 올라가버리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담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이제 그 방에 갇혀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꾸 그 편지가 막 하나 둘 막 하루 열통씩 오고 이십통씩 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안 받으니까 이게 막 굴뚝으로 해갖고 막 막 막 집안에 가득 차버림 근데 해리 이 정신새끼야 그거 하나도 못잡아요 하나도 못잡아 이 새끼 이거 나중에 퀴디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거 하나도 못잡았어 편지를 잡았는데 뺏겼음 수색구는 어떻게 됐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어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 이 그 저 어떻게 했는데 이제 뭐 이 이모부가 노이로 제가 온거임 정신 나가버렸어 그 반쯤 그래서 야 안되겠다 우리 여행가자 이러면서 막 갈라그런데 두들리가 얼마나 병신새끼냐면은 여행가자고 여행가자고 데리고 나가는데 지 막 컴퓨터랑 막 TV랑 막 싸고 있음 그래갖고 여기 냅두라고 막 이러니까 안된다고 아빠하고 개싸움 나 오늘 밤에 위대한 훈배루토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 프로그램 이름 생각나요 오늘 밤에 위대한 훈배루토 한단 말이야 그때 이 새끼가 이러면서 때려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감 그래갖고 뭐 어디 모텔방 들어갔는데 거기로 편지 오고 어디로 갔는데 편지 오고 막 이러니까 어디 막 배타고 섬으로 감 막 폭풍이 몰아치는 섬으로 그래서 아 여기 있으면 절대 안 오겠지? 이러면서 있는데 해리가 그날이 이제 해리 생일이었어요 어 그날이 그날이 해리 생일이었는데 이 그 해리가 케이크 그리면서 내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뭐 막 궁상 떨고 있었어요 근데 지 생일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시계도 없는데 옆에 두들리 야광 시계 보고 아 저 새끼 시계 보고 이 돼지 손목에 있는거 보고 아 내 생일 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 형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연락 저 뭐야 연초 지나고 아예 배시죠 형 네 연초 지나고 보시죠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형 다음주쯤 연락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 해리가 궁상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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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서 시작돼 마법이 여기서 시작돼 갑자기 광 집에 광 광 그래서 어 뭐야 그리고 막 돼지들 다 일어나가지고 어 뭐야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광 막 하더니 왜냐면 거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옴 해리포터 얘기 다 해줄거냐고 해줄까? 해줄순있어 오늘은 마법사의 돌까지만 하자 어때? 오늘 마법사의 돌까지만 하면 안 돼? 오늘 마법사의 돌까지만 하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마법사의 돌까지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 그 그래서 그 저 해그리다가 들어오더니 어 어 야 이 새끼 많이 뚱뚱해졌네 등치 커졌다 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두들리였음 그래가지고 제가 해리인데요? 이러면서 나오는데 어 그래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막 갑자기 그제서야 그제서야? 어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수염 때문에 눈이 안 보였는지 어 막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야 어 눈이 그 엄마랑 색깔이 똑같은데 생긴 건 아빠랑 똑같네 막 이래요 에메랄드 색이라고 눈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아니 한편씩 한편씩 나중에 할게요 어 그랬는데 그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그 저 뭐 배고파서 그런데 뭐 좀 먹을까? 이러면서 막 주머니에서 소시지 존나 꺼내놨고 막 굽고 웬 핑크색 우산 갖다가 픽하니까 막 불도 붓고 막 이래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총이야 저거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라방 주제 해리포터 응 그래가지고 그 막 굽고 있는데 이 두들린 돼지에요 그리고 이 돼지새끼가 막 먹고 싶었고 안달이 났어 막 그랬는데 해리야 해리 너 뭐 학교 갈 준비 됐니? 이랬더니 무슨 학교여? 막 이랬더니 너 그 학교 호그와트에서 편지 안 하니? 이랬는데 아 뭐 아직 이랬는데 너 니가 뭔지 몰라?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말 안 해줬대 그래서 이모부한테 니가 하면 얘기를 안해줘 막 화를 준다 이 돼지가 아 이 그 저 거인이 그래가지고 그 나는 그런 정신나간 눈속임 하는 노친네한테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랬더니 너 덤블도 욕 한 번만 더하면 패드림 날린다 마치 손신바가 디플로우 욕하면 니 애미 욕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함 응 디플로우 욕하면 니 애미 욕한다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한 것처럼 덤블도 욕하면 너 죽여버릴거야 이렇게 함 그랬더니 으으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으으 좀 무서운데 막 했더니 야 혜리 너는 마법사야 이랬더니 뭔 개소리야 뭐 개소리야 이 거인이 미쳤나 너 마법사라니까 니네 아빠도 마법사였고 너의 너 막 그랬더니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는데요 그때 교통사고? 극대노 제인스 포터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뭐 막 이래 존나 열 받았어 존나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버논 인도 오빠한테 너는 진짜 깝치면 죽여버릴거야 지금부터 입도 열지 마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글쎄 보니까 이 두들리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소세지랑 막 케이크랑 가갖고 훔쳐먹고 있음 그 엉덩이에다 돼지 꼬리 만들어버림 이 우산 갖다 찔러가지고 돼지 댐 돼지 새끼 그래갖고 원래 진짜 돼지로 만들어버릴라 그랬는데 돼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갖고 꼬리만 만들어졌네 에이씨 실패 막 이래 원래 마법 못쓰는 거면서 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기는 좀 아 제 마음이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그러면서 야 안되겠다 지금부터 너 나랑 이렇게 해갖고 갈거고 일단 잠 좀 자놔 나도 지금 새벽에 오늘하고 좀 힘들거든 아침까지 잠 좀 자 이러면서 쥐 코트를 막 줌 그래갖고 그 저 코트 안에 쥐 몇 마리 자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막 이래 아 좀 더럽잖아 막 쥐도 있고 막 빵도 있고 막 막 이래 막 주머니 뒤지면은 어 내가 코트 뒤져볼까 어 뭐 뭐 빵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막 이래 막 이래 네 그래가지고 그 저 해그리드가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아 일단 어 쥐 재밌는 꿈이다 이러면서 잠듬 꿈인줄 알음 자고 일어나갖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재밌는 꿈이었는데 그래서 눈물 딱 해서 딱 뜨려그러니까 진짜 코트가 있는 거예요 개무거운 코트가 몸 위에 있는 거예요 어 진짜 꿈 아니었나? 그랬는데 꿈이 아니었음 그래갖고 야 아침밥으로 일단 저거 좀 먹어라 막 이래갖고 케이크 남은 거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저 야 쇼핑하러 가자 이랬어 감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 침착맨이 하는 삼국지도 보면서 왜 손신바가 하는 해리포터는 못 보냐? 어? 뒤질래? 그냥 조용히 들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재밌게 얘기해줄게 너네 어차피 책 한자 안 읽으니까 내가 다 읽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양치혁하는데 아직도 입학하나? 야 여기가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왜 여기가 재밌느냐 왜 여기가 재밌어 해리가 해리가 졸라 평범한 사람에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사람이 되는 순간임 그래가지고 야 어디 우리 좀 가자 이러면서 다이애건 엘리라는 데 가가지고 뭐 좀 사야돼 이러면서 압구정 로데오 같은 거야 마법사들의 압구정 로데오 그럼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막 가서 쇼핑도 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마법사들이 있는 곳인데 리키 콜드런이라고 하는 술집으로 들어가면 돼 이러면서 들어가 그래갖고 리키 콜드런이라는 술집에 들어가요 이새끼 술주 정쟁이거든요 원래 그래갖고 야 뭐 해그리드 한잔할래? 꿀 꿀술 한잔할래? 이랬더니 아 지금 나 호그와트 일하러 온거라서 안돼 막 이렇게 존나 유세부림 또 별거 아닌 사람 특 유세부림 그 그런 사람이 결국 심부름 하러 온 거면서 존나 호그와트 아 공로보러 와가지고 안되는데 막 이지랄함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저스키 또 지랄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둠 근데 가가지고 벽에다 대고 이 우산 갔다가 톡톡톡톡톡 갑자기 벽이 열려 그랬더니 자 여기가 압구정 로데오 이렇게 해갖고 마법사들의 압구정 로데오인 다이거 다이건 엘리로 들어갑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막 별게 다 있어 막 와 막 막 이상한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이랑 근데 그 술집이랑 막 이런데 이 다이건 엘리로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자기한테 지나가다가 막 인사하고 이랬던 이상한 옷 입은 아저씨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 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저 아저씨 야 해리포터 너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란다 막 이지라고 내 이름은 뭐다 막 이러면서 지한테 막 자기소개를 존나한 늙은이들이 와 존나 신기하네 뭐야 내 이름 왜 다 알아 이랬는데 병신 너 존나 유명함 막 이렇게 알려줌 존나 유명해 나중에 다 알려줄게 이렇게 그래갖고 어 뭐 연예인이야 갑자기 원래 어젯밤까지는 저 뭐 이상한 돼지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 압구정 로데오 들어왔고 이제 쇼핑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사요 야 저 마법의 역사 뭐 마팔다 호커스 아 마팔다 호커스 아닌데 뭐냐 하여튼 뭐 있어 뭐 해갖고 마법의 역사 뭐 표준 마법서 뭐 무슨 용가죽으로 된 장갑 하나 뭐 망토 교복 겨울망토 하나 뭐 봄망토 하나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뭐 별게 다 있어 있어 나도 세상에서 본적도 없는건데 그랬더니 어 저 이거 살 돈 없는데요 이랬더니 존나 깝치고 있네 이러면서 너 뭐 니가 뭐 돈이 뭐 없는줄 알아 이러면서 그린고츠라고 이상한 은행을 데려가요 신한은행 신한은행을 데려가요 그랬더니 막 별 이상한 반토막짜리 도깨비같이 생긴 새끼들이 도깨비같이 생긴 새끼들이 존나 은행 일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여기가 뭐에요 이랬더니 도깨비 은행 그린고츠야 녹색 염소지 그래가지고 농협이라고 합시다 농협으로 가는데요 농협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농협 가가지고 그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해리포터 일단 해리포터 그 금고에 좀 가야되구요 그리고 그 저 몇 번 금고 한번 들어가야되요 무슨 뭐 몇 번 금고 한번 들어가야되요 이랬더니 아 이 새끼 다 들리는데 목소리 존나 크면서 갑자기 은밀한 척하지 이러면서 일단 알겠어요 이러면서 해리포터 금고로 갑니다 근데 얘네 금고를 어떻게 들어가냐 원래 은행원들이 갔다 와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깨비랑 같이 금고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무슨 이 광산에서 타는 궤도차 타고 그럼 금고를 갑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금고를 이제 들어가는데 막 그래요 막 해리가 우와 여기 존나 누가 뭐 도둑들면 어떡하죠 막 이랬더니 여기 그 도깨비가 손 안대주면은 안에 갇혀가지고 빨려들어가가지고 못나와 죽을때까지 못나와 니 시체도 입금됨 이렇게 얘기해 어 존나 무섭다 라면서 갔는데 해리 저기를 열어줘요 금고를 열어줍니다 근데 봤는데 이 돈이 존나 많은거야 야 무슨 금화가 막 산더미같이 있어 알고보니까 해리포터는 제약재벌의 그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다 제약재벌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어요 이 제약재벌이 왜 제약재벌인지는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해리포터 그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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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뱃벌 되는 분이 그 어떤 그 약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타이레놀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타이레놀 만든 사람을 보면 돼 돈 개맞네? 막 이러더니 어 근데 너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막 이만큼만 있으면 돼 하면서 금화 이만큼 담아주고 은화 이만큼 담아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 씨 개꿀 나 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데 개꿀인데 이거 어디 쓸 수 있지 런던에서 쓸 수 있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어디 수상한 금고 아까 전에 은밀한 척 했던데 가가지고 드론 꾸러미 하나를 여기다 넣어서 올라가고 막 이 그 쇼핑을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쇼핑을 하는데 네 타이레놀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돼 야 니네 할아버지가 타이레놀을 만들었어 니 농협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겠냐 존나 많겠지 그래가지고 돈 존나 많아 그래서 돈 개많음 해리포터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볼까 이러면서 막 쇼핑하는데 별의별 걸 막 다 하고 있었어요 막 쇼핑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이제 뭐 사야돼 여러분 니가 마법사야 뭐부터 사고 싶어 뭐 망토 사고 싶어? 그 패션 구려 망토도 별로 뭐 없고 모자도 뭐 별로고 책 재밌겠냐 책 뭐 별로 재미없고 근데 그 보니까 지팡이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올리밴더스라는 그 지팡이 가게인데 지팡이를 파는 명 명품 장인이에요 명품 지팡이를 파는 곳이에요 올리밴더스 아저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팡이를 어떤 새끼한테 팔았고 그게 어떤 나무였고 그 안에 코어는 얼마 들어갔고 이게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 할배가 보더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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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에 제이미스포터 아들애미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 야 니네 엄마 아빠라 니 애미애비 그 저 저 지팡이 해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니가 벌써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됐니? 막 이러면서 아는 척 존나 왜 아는 척 하지? 막 이지랄하면서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줘가지고 딱 손에 주더니 자 휘둘러봐 휘둘렀는데 막 창문 깨지고 막 휘둘렀는데 아니다 이걸로 해봐 깨져 뭐 그러면서 야 뭐 이거 주먹나무 뭐 저 용의 심금인데 한번 해봐 확 휘두르니까 막 꽃다발 나왔는데 막 꽃다발 다 시들고 막 이래 그래서 어이 안되겠는데 이러더니 잠깐만 이래 잠깐만 이러더니 설마 말이러더니 혼자서 노망이 났는지 혼자서 중얼중얼걸래 설마 이 새끼가 이게 맞으려나 이러면서 어디 가갖고 막 먼지 쌓인 지팡이 들고 나왔고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이랬는데 온몸에 온기가 돕니다 잡자마자 지팡이를 잡자마자 온기가 돌아요 어? 뭐지? 그립감 존대는데 휘둘렴 그랬더니 막 꽃이 피고 막 폭죽이 막 터지고 지팡이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지팡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역시 이거군 하면서 어 이 그 지팡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그 쉽지 않은데 막 이래서 왜 그러는데요 이랬더니 니 이마에 그 흉터 하나 있지? 어 네 그거 그 새긴 사람이랑 같은 쌍뚜기 지팡이야 이런거 그래서 헐 대박 말이지라고 별 관심 없고 아 뭐 어쩔건데 말이면서 들고 나감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사고나서 나중에 딱 나갔더니 갑자기 그 저 이제 옷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대가리 하얀 새끼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창백하게 생기고 대가리 하얗게 생긴 새끼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귀여워가지고 와서 말을 걸어요 어 너 해리포터구나 막 이럼 어 안녕 너 나 어떻게 알아 말했더니 이 세계에서 너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막 이지라람 그러면서 야 너 이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나같이 짬있는 새끼들이 너를 좀 카바를 쳐줘야 될 것 같아 너 친구 잘 골라라 내가 니 친구 해줄게 이래 그랬더니 아 그래 말했더니 막 그러면서 옷 이거 사이즈를 같이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생들이 교복 맞추면서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사회생활 똑바로 해야 돼 존나 웃기잖아요 대가리 하얀 새끼가 그래갖고 와 이 새끼 뭐지 좀 띄꺼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가리 똑같이 하얀 아줌마가 오더니 드레이코 나가자 이래 그래서 야 너 친구 선택 잘해 사회생활 똑바로 하고 싶으면 줄 잘 서라 이러면서 나가 그래서 존나 띄껍네 이러고 있는데 그 새끼가 바로 입 닥쳐 말포이의 그 말포이 드레이코 말포이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드레이코 말포이가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방금 이렇게 왔는데 그 저 해그리드가 데리러 왔어요 야 옷 잘 맞췄냐 이러면서 해갖고 아 네 너 어떤 애가 와서 말 걸었는데 아 이 새끼 이상하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갑자기 해그리드가 뭘 가지고 왔어요 야 내가 너 생일 선물 한 번도 못 해줬는데 자 이 선물 받아라 이러면서 올빼미를 선물해줍니다 그 올빼미를 말할 것 같으면 해그 위드 해그리드 아니고 헤드위그 헤드위그라는 그 저 해리의 그 올빼미에요 이 새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지메일이에요 지메일 마법사들의 지메일 마법사의 지메일인데 밥도 줘야 함 그러니까 어 월에 12.99달러씩 결제되는 지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존나 후지죠 근데 대신에 만질 수 있음 가끔 쥐도 잡아 그런 지메일이에요 근데 그 이 그 1학년생들은 애새끼들이 아직까지 엄마 보고 싶어서 울 나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고양이 쥐 뭐 두꺼비 뭐 그 저 올빼미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부엉이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간 거죠 애들이 엄마 밤에 보고 싶어서 울까봐 니네 애완동물 나도 들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울 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너 여태껏 11살 먹을 때까지 생일 선물 못 준 거 퉁치자 얘 비싸거든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이렇게 하면서 받았음 그래서 야 내가 좀 그래서 바빠서 그렇고 너 저 저기 가는 날에 있잖아 여기 리키 콜드런에서 놀다가 며칠 있다가 저기 입학하는 날에 킹스크로스역 가서 그러니까 서울역 가가지고 어 뭐 9와 4분의 3 승강장이라는데 찾아가서 들어가 게이트 그랬더니 어 9번이면 9번이고 10번이면 10번이지 9와 4분의 3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없어졌음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눈치 존나 보고 있음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용인으로 이제 학교를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강남에서 술을 먹기로 했는데 스무살 때 지하철을 안 타봤네 지하철을 안 타봤는데 탈 탈출 안 척했다가 제가 썸녀한테 그때 썸 탔던 여자한테 쪼 개 팔았거든요 탈출 안 척했다가 걔가 나중에 다 도와줬어요 졸라 쪽팔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갔는데 지하철도 못 타는 거예요 어 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하는 거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아 머글 새끼들 존나 많네 아오 씨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면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 머글? 여기서 머글이란 마법 못 쓰는 우리 같은 사람들 머글 얼간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 저 사람들 먹으리라 그랬는데 하면서 쫓아감 카트 끌고 막 쫓아가 이렇게 쫓아가는데 자 저기 9번 승강 10번 승강장 있지 저기로 가갖고 전낭에 뛰어가서 팍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니 막 빨간머리 애들 여러 명이서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가 그 안으로 뚫고 막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 아줌마가 묘사상으로 몰리 위즐리 위즐리 가문이에요 빨간색 앞으로 빨간머리 하면 위즐리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그 빨간머리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그 저기 이랬더니 아 도 뭐 도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랬라고 아 그게 아니라 저희 9와 4분의 3 승강장 어떻게 들어가죠 이랬더니 어이구 어이구 너 신입생이구나 이러면서 알려줄게 막 이러더니 저기 10번 승강장 있지 저기로 존나게 뛰어가면은 카트 그냥 갖다 박을 거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아줌마 믿고 뛰어봐 하나 둘 셋 막 이래 존나 뛰어갖고 들어간거임 들어갔는데 거기 막 해갖고 어 너도 신입생이구나 우리 론도 그 신입생인데 하면서 지하고 키 똑같은 애 데리고 와 이 새끼 좀 뭔가 빈티나 보여 어 그래가지고 이 그 해갖고 얘랑 친하게 지내라 어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너 해리포터야 설마 이렇게 이 말 보니까 이 새끼가 조금 이제 유명세를 어떻게 티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여기에 이 그 번개 모양 흉터가 있는데 이거를 좀 티를 내고 싶은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갖고 여기를 조금씩 걷고 다녀요 항상 이 새끼가 이 말을 보더니 너 해리포터야 이래 그래갖고 어 어떻게 알았어 나 해리포터인거 나 어떻게 알았어 나 해리포터인거 막 이렇게 함 이제 재미를 알았어 이 새끼가 자기를 아는 애들에게 재미를 알았어 내 해리포터야 어떻게 알았어 막 이래 그래서 너 해리포터야 막 이러더니 옆에 애기 한 명이 있는데 자기보다 한 살 어려 근데 그때는 한 살 어린게 크게 나이 차이비 나보지 엄마 나도 호그와트 가면 안 돼요 막 이래 너는 내년에 막 이러고 어 우리 론이랑 친한지 나라를 보내 기차 탑니다 기차 탔는데 론이라는 애도 그렇게 숙기가 있는 놈이 아니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리가 앉아갖고 혼자서 개쭈그려 있는데 4인실이야 원래 여러분 호그와트 급행열차은 기본적으로 4인실입니다 4인실에 이렇게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론이 막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들어와갖고 똑똑똑하대 혹시 자리 없어졌는데 여기 같이 앉으면 안 돼 막 이래 그래서 원래 사실 아까부터 같이 앉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아 이게 또 기차야? 오늘 마법사의 돌까지만 한다고 야 1권까지만 하자 마법사의 돌 이거 안되겠다 근데 재밌어서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야 지금 스포일러 하지마 아직 안본 사람도 많은데 야 마법사의 돌 1권에서 씨 무슨 어? 죽음의 성물 때 얘기를 지금 스포일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론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가는데 안녕 나는 론이야 막 이렇게 하고 어 나는 해리야 나랑 친구할래? 마이쮸 먹을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맛있는 거 파는 아줌마가 와요 사이다랑 계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두과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이다랑 계란은 우리 엄마 아빠 떼고 호두과자 있습니다 이랬으면서 옴 그래서 어? 어 먹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론이 엄마가 싸준 거 있어요 하면서 랩에 싸져있는 소고기 말라 비틀어진 소고기 샌드위치를 소금 절임 샌드위치를 보여줍니다 아 존나 맛없어 보이네 그랬더니 저거 나눠먹자고 하면 먹기 싫으니까 하여튼 종류별로 다 주세요 막 이래 왜냐 얘는 제약재벌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야 돈이 개많겠죠 그래갖고 아 그거 종류별로 다 주세요 막 이래 돈 있는 척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나 해리포터인데 돈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막 먹는데 론이 막 개 열심히 먹어 막 먹으면서 야 이거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라고 한 건데 먹어봤어? 어 아니야 안 먹어봤는데 그랬더니 조심해 내장맛 나는 것도 있고 귀진맛 나는 것도 있고 이래 코딱지 맛도 난다 막 이래 아우씨 먹기 싫어 막 이러면서 어 먹었는데 해리포터는 이 새끼가 될 놈 데리는 게 먹는 것도 막 괜찮은 거예요 막 딸기맛 랍스타리맛 랍스타리맛 무슨 뭐 기껏해야 구운 청어맛 막 이런 건데 론은 막 론은 막 코딱지 맛 먹고 막 이러면서 개맛 없어 막 이러면서 존내맛 없어 회색인데 너무 맛있어 회색이면 딱 봐도 개맛 없는데 그걸 굳이 먹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재밌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봐 새끼들아 그냥 아직까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이 그 먹다가 개구리 초콜릿 이거 뭐야 그랬더니 어 여기 안에 카드 들어있는데 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별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리가 개구리 초콜릿을 깎는데 이 개구리가 움직여요 어 막 그러더니 형문 밖으로 뛰어내려 버려 어 아 아깝다 저거 원래 잡아서 입에다 쳐 넣어야 되거든 막 이렇게 하고 아 잘 몰랐네 막 이러면서 아깝네 이러면서 딱 보는데 카드가 들어있음 그 포켓몬 카드 같은 거 어 봤더니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 이렇게 쓰시니 이름 존나 길어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예요 이름 존내기네 이러면서 보는데 이 사람은 뭐 1등급 멀린 훈장을 받았으며 뭐 열두가지 니콜라스 플라멜과 함께 열두가지 용의 피해 사용법에 대한 개발법을 알아냈고 흑마법사 암흑의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월드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써있어 허마이언니 그레인저라는 놈인데 먹을태생인데 애가 똘똘해요 엠마 왓슨이라고 하죠 엠마 왓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냐 아직은 헤르미온누가 안 이쁠 때야 얘가 앞니발이 토끼처럼 튀어나와 있는 걸로 묘사되어 있고 똑똑한 척하는 재수없는 여자애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허마이언니에요 그래서 허마이언니가 오더니 어 너가 해리포터구나 이러면서 너네 혹시 여기 두꺼비 못봤니? 네빌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두꺼비를 잃어버렸다 이러더니 존나 멍청해보이는 새끼가 같이 온거임 그래서 어 아니 우리 못봤는데 이랬더니 어 너 해리포터지 이래 눈치가 졸라빨라 허마이언니는 그래서 어 어떻게 알았어? 막 이랬더니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책에서 다 읽었거든 아마 니보다도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할걸? 막 이지라람 그래서 아 존나 재수없네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팩트임 걔가 더 많이 아 해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음 그랬는데 어 아니야 근데 재수없었어 그때는 안 이뻤어 그때는 안 이뻤어 헤르미온느가 그때는 안 이뻤어 왜냐면 앞니발이 길고 주근깨도 좀 있고 별로 안 이쁜 여자였어 니네가 엠마와슨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건데 그때는 앞니발이 막 개 길었어 이렇게 토끼 이빨이었어 응 허마이언니는 별로 이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응 이 그 그렇게 해서 어 얘랑 알게 됐는데 야 이제 좀 있으면 내리니까 니네 옷 갈아입는게 좋을걸 막 이러면서 나감 응 원래 안 이뻐 처음에 안 이뻐 아니 설정이 그런거죠 라고 하는데 설정이 그런거면 설정을 따라야지 아니야 원래 안 이뻐 헤르미온는 원래 안 이뻐 근데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스포일러를 좀 해주면은 나중에 앞니발 교정을 해요 얘가 그때부터 예뻐져 그때부터 예뻐져 니네 뭐 족도 모르세요 아는 척해 확 그냥 씨 아무것도 모르잖아 니네 걔 나중에 이빨 교정한다니까 그래서 예뻐진다니까 김연아 선수도 저 뭐야 앞니발 교정하고 예뻐졌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스포일러 해야 쓰겠어? 원래 안 이쁘다고 확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너네 이제 쪽에서 옷 갈아입는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함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어? 막 이러면서 옷 갈아입는데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서 어? 막 하는데 밤이에요 벌써 근데 이 호그와트라는 곳이 아주 개같은 그 전통이 있어서 1학년 애들은 신고식이 있는데 그 신고식이 뭐냐면은 보통 애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차가 마차를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가요 이렇게 디지지지지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근데 얘네는 막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노를 저 이게 진해가 짓는 건 아니고 이게 직접 저어지는 그 이상한 마법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들어갑니다 후문으로 이게 그 저 호그와트의 1학년생들의 그 전통이에요 아니 세스트라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아는 척 좀 하지마 야 아는 척 좀 하지마 세스트라는 야 어? 5권에나 나와 5권에나 지금 아직 1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이 노 저어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날개 달린 멧돼지상이 있는 그 후문으로 들어가서 들어갔더니 자자 줄 서 줄 서 하도리 어떤 아줌마가 줄 서 새끼들 줄 서 이렇게 함 그래서 호그와트 왔어 지금 그래서 아줌마가 딱 봐도 개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젊었을 때 한미모 했을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객깔깔하게 생겼어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메꼬나걸 메꼬나걸 교수입니다 아니 아직 오늘 1권만 할 거야 미네르바 메꼬나걸이에요 이 메꼬나걸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줌마가 야 너네들 다 줄 서 나 여기 교감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감인데 너네들 지금부터 조용히 해 어 집에 벌써 가기 싫으면 조용히 해 이렇게 함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애들은 조용히 나오면 돼 지금부터 들어가면은 탁자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름 부르는 애들 와서 모자 쓰고 지수사 배정 받으면 된다 이럴 때 들어갔더니 한 300명 정도 앉아있음 아 밥 언제 나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어 신입생도 온다 막 이렇게 함 그래가지고 뭐 야 뭐 어니 맥밀란 가 네 가고 그리핀도우를 어 그리핀도우를 막 하고 막 한나 아보트 이리와 후플푸푸 저 병신새끼 봐 그래서 후플푸푸고 가는데 병신새끼 봐 라고 후플푸푸고 막 뭐 말포이 드레이코 네 슬리데린 이 지랄가 forget 그 새끼는 병신이 벌써부터 난 슬리데린 갈거야 막 이래 그랬더니 오오 좋아해 슬리데린은 원래 그런 거 좋아 나대는 거 슬리데린 이 지랄가 앉았는데 슬리데린 막 하니까 예 하면서 나온 그리고 롱바텀 네빌 네빌 나와 그래서 오오 막 이러더니 해갖고 막 저 뭐야 이거 배정을 했는데 그리핀도우를 하니까 아 다행이다 하면서 모자 쓰고 가버림 그냥 멍청한 새끼가 그래갖고 어떡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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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저 그 모자를 벗겨갖고 야 모자 갔다 갔다 다시다 갔다 다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 저 멍청한 새끼 후불풀 가야 되는데 왜 그리핀도우로 오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막 론도 막 그리핀도우를 가고 헤르미온도 그리핀도우를 가고 크레이브 고일 이런 애들 슬리데린 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핀도우를 아시죠 그리핀도우를 기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갑니까 용감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는 곳 그리고 슬리데린 살라자르 슬리데린이라고 하는 그 마법사의 그 이 마법사를 상징하는 그 기숙사인데요 뱀이 상징이에요 뱀 그리핀도우라는 사자 고드릭 그리핀도우라는 그 마법사가 만들었고 용기 용기 있는 학생들을 우리는 데려가겠다 그리고 사자 그리고 살라자르 슬리데린이 만든 슬리데린 기숙사는 야망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 해먹으려는 애들이 가는 뱀이 상징인 기숙사 색깔은 초록색 그리핀도우르는 주황색 그리고 이제 후플푸프 허플펍이에요 허플펍 허플펍인데 여기는 그 헬과 후플푸프 이 사람은 뭐냐 저 그 저거에요 그 저 오소리일거에요 아마 후플푸프 후플푸프가 아마 오소리일거에요 후플푸프 오소리에요 헬과 후플푸프가 만든 오소리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로에나 레번클로우라는 사람 만들고 우리는 똑똑한 애들만 받을거야 녹색 얘네는 그 저 뭐야 독수리인지 멋있게인지 뭐 그래요 레번클로우가 독수리에요 상징동물 독수리 그리고 색깔은 하늘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러고 이제 허플퍼프는 어디냐 약간 그 저 특수반 바보 새끼들도 다 받는다 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 기숙사 중에 선택해서 가는데 얘 이 모자가 분류를 해줘요 얘네한테 너는 그리핀도우르 너는 슬리데린 이렇게 갖고 근데 해리포터가 슬리데린 이상하게 가기 싫었어 아까 전에 말한 하얀 대가리 말포이도 거기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그 그 악한 마법사도 거기 나왔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저 이제 앉아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 머릿속에 이 얘가 똑똑한 애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 레번클로우에 갈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요 해리는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나서 하 제발 슬리데린 안 돼 제발 슬리데린 안 돼 아씨 아무도 모르게 슬리데린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자가 다 듣고 병신 다 들리는데 뭐하냐 이러고 슬리데린 가기 싫어 그럼 보내고 싶은데 하 어떡하지 이러다가 슬리데린 그냥 정 싫으면은 보내면 울 거 같으니까 그리핀도우를 이렇게 해서 그리핀도우로 감 근데 얘네 개 좋아하지 연예인 오니까 개 좋아함 기숙사로 김새로는 온 거야 저 유정이 온 거야 김유정이냐 개 김유정이냐 어 김유정 온 거야 우리 저기 과로 개 신난거지 애들이 아 연예인 왔다 오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해리가 이 기숙사 잘 배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맨 수염 이만큼 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이 멍청한 새끼들 잘 왔다 지금부터 맛있게 먹고 깝치다가 이 학교에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뼈도 못 추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학교 열심히 해가지고 막판에 그 저 상 받을 수 있도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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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하는 진해하는 호그와트 호그와트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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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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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를 1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막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밥을 밥을 맛있게 맛있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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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그래갖고 갑자기 식당에 음식이 그래서 음식이 졸라 많이 나와 해리포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뭡니까? 해리포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뭡니까? 당밀파이 단 걸 좋아해요 이 새끼가 어렸을 때 단 걸 못 먹고 살아가지고 왜냐면 그 단 거는 그 집에서 두들리가 다 처먹어가지고 돼지가 됐어요 얘는 계란후라이 밖에 못 먹고 살았어 그래갖고 그 당밀파이를 좋아해요 근데 이 그 저 롤링 여사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양반이 그 어 이 문체자체의 특징이 큰게 뭐냐면은 음식을 어 당밀퍼지 당밀퍼지랑 당밀파이 당밀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음식을 엄청나게 이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밥에 먹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제 넘어가서 아니 저 뭐 롤링 양반 하여튼간에 그 그래서 이제 뭐 해서 야 너네 기수하갖고 자자 이러더니 막 반장하는데 그 반장 한 명 보니까 머리 빨간색이야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위즐리라 그랬지 퍼시 위즐리입니다 네 퍼시 위즐리에요 그 위에는 그 찰리 위즐리라는 형이 있고요 빌 위즐리 찰리 위즐리 그 다음 퍼시 위즐리 위즐리 가문이 그 돈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 애새끼는 드럽게 많이 나와나가지고 셋째 아들인데 그 위에 아들 두 명은 벌써 졸업을 하고 퍼시는 그 그리핀도르의 그 반장이에요 읽은 거예요 영화가 아니라 저는 읽었죠 응 그래갖고 이제 그 퍼시가 오더니 야 야 나 반장이야 까불지마 야 너네들 다 줄 서 막 이러더니 가요 원래 기숙사가 다 어디있냐면은 숨겨진 비밀 비밀 입구가 있어요 애들 재밌으라고 지들끼리 다 알겠지 근데 너네들 다 비밀이다 야 우리 기숙사 입구는 어디냐면은 뚱뚱한 아줌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 데가 바로 우리 그 기숙사야 뭐 이래갖고 데리고 가 그래서 아줌마 갔더니 암호? 이래 그 그림 속에 있는 돼지 아줌마가 암호? 이래 그랬더니 캐프 드레이코니스 뭐 이래 하여튼 첫 번째 암호 그거였던 거 같아요 하여튼 그 캐프 드레이코니스 말했더니 통과 말이라도 열어 애들 들어가 그래가지고 애기들이니까 재밌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자는데 야 내일부터 재밌겠다 이러면서 수업 막 듣고 이래 근데 이제 해그리드가 있다 그랬죠 해그리드 아까 말한 등치 큰 아저씨는 이 호그와트에서 일한다고 유세부린다고 그랬죠 이 아저씨가 뭐였냐 그 호그와트의 사냥터 직입니다 사냥터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이플스토리도 아니고 근데 그 뭐 하여튼 있었어요 예전에 이 성이 그래서 그 뭐 편지가 온 거예요 해리 그 지메일 12.99달러 내고 결제해서 한 달에 12.99달러씩 내는데 써야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해리에게 안녕 잘 지냈니 첫 학기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첫 수업 첫 주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괜찮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올래? 이래서 친구들이랑 해봤자 몇 명 없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랑 놀러가요 오빠가 이래갖고 막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잠시만요 카톡 좀 잠시만요 그래갖고 이제 그 그랬는데 교수님들 좀 별론거 같아요 뭐 배우냐 뭐 마법교수는 플리트윅이라고 안쟁이 아저씨가 가르치고 변신술 교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좀 어려운거 같고 막 그러는데 음 한번 환생하고 온거 아니냐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에서 이 여러가지 수업 뭐 재밌긴 한데 뭐 그냥 그래요 막 이래갖고 그래 뭐 맛있는거 많이 먹고 가라 이랬는데 별로 맛없는거죠 뭐 건포도 들어간 로케이크 막 이딴거 줘요 그래서 아유 맛없어 이러면서 일단 줬으니까 먹고 로니랑 둘이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법약 수업을 들으러 가요 마법약 포션 그래갖고 이 마법약 수업을 들으러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 들으려고 하는데 존나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요 머리는 막 이렇게 단발머리에다가 기름져있고 존나 딱 봐도 세상에 불만 존나 많아 보이는 사람이 드롬 그래가지고 어? 했는데 야 내 수업에서는 그 뭐 지팡이 휘두르고 이런거 없고 아주 고귀한 예술적인걸 배울거야 마법약이라는거 만들건데 니네 깝치면 싹 다 먹여서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어 뭐 똑똑한 뭐 순수혈통 이라고 말은 안하지만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약간 인종차별 같은거야 얘네들은 그 순수혈통 마법사 가문이냐 아니냐를 되게 나눠요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건데 아 뭐 아주 똑똑한 몇명의 애들은 내가 가르치는거 잘 알아듣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멍청해갖고 못알아들어 이지랄해 중학교 1학년들한테 거의 소년제임 그래갖고 너는 뭐 해봤자 못알아듣겠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 약 이거 해서 말안되는 새끼들 매겨버리면은 너희 거짓말하면 다 알아낸다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겁줌 그러면서 마법약 좀 먹을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마법약 교수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세베루스 스네이프 해리의 숙적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그 잠시만요 나도 이거 목차를 알아야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만 요거 목차를 좀 킬게 이 그 아 잠깐만 이 줄거리가 있을텐데 아 줄거리 여기있다 줄거리에 그 아홉사이돌 아홉사이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것저것 수업을 들었는데 아 존나 저 교수님 좀 이상한거 같아 막 이래서 하는데 그때마다 이 그 우리 험 마이언니는 존나 똑똑한척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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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막 이러면서 그거 뭐해요 막 이러고 어 그거 뭐 했는데 저 책에서 읽었는데 막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아는척을 존나 개똑똑해 애가 근데 그 아야 얘들아 스포일러 하지마 스포일러 왜해? 야 스포일러 하지마라 진짜 디진다 스포 하지마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이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가 어 얘기를 들었는데 어 뭐 아 뭐 수업 되게 재미없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 이러면서 봤는데 그린고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농협에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랬는데 보니까 어 쪼네 이거 해그리드가 갔었던 거긴데 근데 도깨비들이 막 나와갖고 피해를 입은 물건은 없습니다만 침입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그 그 그 그 그 해리포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이 4개가 있는데 쾌이블 이거는 그냥 공이에요 이거를 골대에 넣으면은 뭐 10점씩 먹어요 그리고 두 개의 블러저 블러저라는 게 뭐냐면 얘네 쌍방울인데요 얘네가 막 날라다니면서 얘네 자동으로 막 날라다니면서 조금 낫거든 이렇게 해갖고 야 괜찮아더라 야 하면 괜찮아져 그래가지고 이 그 애들이 막 쉽게 다쳐도 그냥 뭐 이 그냥 막 해요 이 스포츠 마법사 세계라는 게 애초에 그 복지가 잘 이 편성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이 여기에 남은 게 하나 뭐냐 골든 스니치 금일름보 이 골든 스니치가 졸라 이 날개 달려가지고 엄청 빠르게 날아다니는 건데 결국 뭐냐라고 하면 케이블 케이블 막 개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던 애들이 뭐 뭔 짓거리를 하던간에 파수꾼은 뭐냐 골키퍼 골키퍼가 이 케이블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몰입꾼 2명 몰입꾼 2명은 블러저를 쳐냅니다 수색꾼한테 못 가도록 추격꾼 잠깐 추격꾼은 뭐하는 새끼들이지 블러저 잠시만요 좀 볼게요 몰입꾼 그리고 몰입꾼이 이거고 추격꾼 어 추격꾼은 추격꾼 애들이 이제 그 저 케이블 아까 전에 말한 그냥 공을 받았고 득점하는 애들이고 몰입꾼 애들은 수색꾼을 이 이 쌍방울들이 못 때리게 하려고 쳐내는 애들이고 몽둥이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색꾼은 뭐냐 골든 스니치를 잡아서 150점을 먹어가지고 게임이 끝나요 골든 스니치를 잡았는데 만약 우리 팀이 추격꾼 애들이 뭐 160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잡아서 150점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득점을 신경 써야겠죠 이런 스포츠에요 근데 그 수업시간에 이제 하는데 야 야 지금부터 지팡이 타볼거야 재밌겠지 얘들아 자 이렇게 손 들고 올라와 이렇게 해봐 올라와 올라와 하는데 여기서 멍청한 새끼 네빌 후플푸프 갔어야 되는데 그리핀도르 그나마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서 그리핀도르 가게 된 그 네빌이 올라와 올라와 했는데 안 올라오다가 세게 올라와 그래서 어 야 자 빗자루에 지금부터 올라타 이랬더니 갑자기 날라가 버림 하늘 위로 그래서 벽에다 여기저기 쳐박더니 자빠져가지고 팔 부러졌어 그래서 어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후치부인 아줌마가 야 야 자습하고 있어 많이들 너네 뭐 하면 퇴학당할 줄 알아 막 이래 이 학교는 퇴학이 너무 쉬워 그냥 퇴학당할 줄 알았는데 퇴학은 잘 안 당해 막 잘 안 당해 무슨 뭐 사람 죽이고 이러지 않은 상태 근데 애들한테 퇴학당할 줄 알아 이러고 협박을 개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거를 얘네 1학년이니까 좀 겁먹어요 그래서 야 저 양호실 가자 이러면서 멍청 안에 데리고 가는데 이 갑자기 그 하얀대가리 말포이가 하얀대가리 말포이가 야 내가 모주선주 아냐 이러면서 그 네빌이 그 네빌이 건망증이 심해요 멍청이어서 허플포포 가야되는 멍청이라서 그래가지고 건망증이 심한데 그 리멤브러리라는 구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가 까먹은 게 있으니까 생각해내 라고 말해주는 구슬이에요 유리 구슬인데 이걸 들고 보고 있으면은 시뻘겋게 변하면 네가 까먹은 게 있는 거야 까만 걸 알려주진 않아 네가 알아서 찾아야 돼 근데 뭔가 까먹은 거야 내가 뭘 까먹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 할머니가 늙어가지고 그 최신 기술을 몰라서 옛날 노인네들이나 쓰던 그거를 저 준 거라고 놀이개 같은 걸 준 거야 야 학교에서 잔악관 갖고 놀아라 이러고 놀이개를 준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리멤브러리라는 구슬을 말포이가 주워가지고 야 존나 재밌겠다 이거 가지고 퀸티치 놀이하자 이러고 있는데 해리가 가가지고 야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어 저 새끼 존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갖고 야 그거 내놔 우리 기숙사에 거잖아 막 이래 우리 반에 거야 그랬더니 내 맘인데? 내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이러면서 싸워 애들이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봐 이러더니 말포 이 새끼는 깡이 좀 있는 놈이야 가져가봐 이러더니 하늘 위로 날아가버려 왜냐 얘는 어렸을 때부터 빗자루를 존나에 많이 타고 살았어요 허세도 많이 불었어 아까 수업시간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먹을 새끼들 나 날아간지도 모르고 쳐다보더라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막 들고 날아가버려니까 해리가 또 자존심이 있어요 지는 타보지도 않았는데 뛰고 날아 근데 얘는 어? 알고보니까 아빠가 거의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퀴디치 선수였어 하지만 얘는 몰라 존나 막 뛰어가가지고 얘가 던진거를 잡아가지고 착지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보느냐 교감 선생님 봅니다 교감 선생님 무섭다 그랬죠 맥고나걸 교수 변신술 수업 교수인 맥고나걸 교수가 그걸 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너놈 새끼들 일로와 이렇게 너네 따라와 막 이래 그리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씨 이제 나 마법사 되자마자 바로 퇴학당하겠네 아직까지 이 퇴학드립이 구라인걸 모름 아직까지 이 퇴학드립이 개구라라고 하는걸 애들이 잘 몰라 1학년이라서 한 3학년쯤 되면서부터 안 믿기 시작하는데 1학년 때는 애들이 많이 쫄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네 일로와 이러더니 막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아 나 퇴학인가보다 이러면서 스네이프 교수님 이 새끼 지금 뭔 짓거리 했는지 아세요? 그 저 뭐야 빗자루 들고 날지 말라 그랬는데 알았어요 혼내주세요 이러더니 데리고 감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5학년 형 하나를 데리고 5학년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야 이러더니 야 우리 수색군 찾았다 수색군 막 이래 근데 여러분 호그와트의 교칙을 알아야 되는게 1학년들은 자기 빗자루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백으로 교감 선생님 백으로 야야야야야 수색군 찾았다 수색군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요번에 얘 아까 보니까 재능이 상당해 어? 그러면서 얘 가르켜 이렇게 그래서 얘가 골키퍼야 개인은 뭐더라 얘 그 작중호 선수들 얘가 우 우드 올리버 우드에요 올리버 우드 올리버 우드인데요 올리버 우드가 혜리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가르쳐주죠 야 이게 퀴디치고 저게 퀴디치고 아까 내가 설명한걸 가르쳐줘요 올리버 우드 우디인줄 알았어요 올리버 우드인데 야 우리 드디어 너 최연소 선수야 이러면서 너 그 빗자루는 있어? 아 뭐 일단 하면 돼 너 재능 있으니까 이러면서 야 우리 앞으로 연습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잠깐만 이거 스토리 스토리로 돌아가야되요 왜냐면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해주지 순서정도는 나도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그래서 해리가 이 그 올리버 우드 얘는 이제 교간백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말포이가 뭐야? 이 새끼 씨 나는 혼났는데 쟤는 안 혼나네? 쟤는 안 혼나네? 이러더니 야 너 나 맞짱 깔래? 이렇게 한거야 해리가 그래? 이래 이따가 밤에 만나갖고 결투하자 니 지판에 들고 와 죽어도 상관없다는 계약서 써 막 이래 그랬더니 어 좀 무서운데 그래 알겠어 막 이렇게 하고 써 그랬더니 밤에 막 만나 그래가지고 밤에 약속 장소 갈라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얘네가 아직 안 자고 있던 그 기숙사 로비에 애들이 헤르미온이랑 네빌랑 있었는데 어쩌다가 얘네랑 만나갖고 같이 가게 돼요 근데 말포 이 새끼가 병신이라서 안 나왔어요 무서워서 아 씨 결투하자고 그러면 쫄 줄 알았는데 안 쫄았네 아 씨 그냥 잤다 그러고 안 나가야지 이러고 안 나갔는데 신동사가 뭐야 신비한 동물사전? 야 그거는 나도 잘 몰라 영화로 밖에 못 봤어 그랬는데 야 그리고 아직 1편이야 얘들아 지금 아직 1편 1권 2권 이제 좀 넘어가나? 그랬는데 이 이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말포이가 없는 거임 어 씨 뭐야 왜 없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새끼 비겁한 새끼 이러면서 집에 갈라 그러는데 학주가 아니 그 수위 아저씨가 돌아다닙니다 수위 아저씨 아구스 필치 아구스 필치가 누구냐 아구스 필치는 그 저 싸가지 없는 아저씨인데요 아니야 1권 초반부는 아니야 좀 지났어 어 그랬는데 이 그 필치 아저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다녀요 고양이 누구냐 노리스 부인 이 아저씨가 그 노총각이라가지고 고양이 이름이라도 부인이야 자기 부인이야 불쌍한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노친네란 말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야 재밌으면 그냥 듣고 아니면 말어 나가 2시간이나 했어 벌써? 아니야 2시간 안 했어 하여튼 내가 힘들면 끄고 갈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 경비원 아저씨가 개 쫓아봐 이놈 이놈 새끼들 막 쫓아옴 사실 이건 아니고 니네 다 죽여버릴거야 이렇게 아니 야 스포하지 말라 그랬지 필치 아저씨 스킵인거 아직 안 나왔어 아는 척 좀 하지마 그랬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 얘네가 숨으려고 막 뛴거야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막 3층으로 올라가 우리 아직 1학년이나 3층 올라가면 안되는데 랩재가 있어요 랩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안되는데 막 존나 뛰다가 어디 방을 팍 들어갔어요 아 살았다 이러고 보는데 뒤에서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림 어? 뭐야 뒤에 돌아봤는데 대갈통이 이만한? 근데 그 대갈통이 3개가 있는 케르베로스 지옥의 케르베로스가 얘네를 노려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소리 비명지르고 나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숙사 방으로 확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문 닫고 야 야 아까전에 이거 봤어? 어 야 아까전에 이거 봤어? 이랬더니 뭐를? 그랬더니 그 강아지 발 밑에 무슨 문이 있어 이런거야 헤르미온이가 야 야 론이 그랬대 야 문은 염병하고 그 대갈이 3개 보는데도 정신없는데 너는 그거까지 봤냐? 독한 년 막 이래 그랬더니 남이사? 막 이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그 어흑 얘네가 이 거대한 개를 봤는데 이때 얘네가 좀 싸웠어 헤리랑 아니 론이랑 헤르미온이가 조금 둘이 뭔가 좀 안 맞아 아 저 새끼랑 나랑 존나 안 맞아 막 이러고 아 쟤 존나 이상해 막 이러면서 했는데 왜냐면은 헤르미온이가 훈장질을 좀 많이 했어 막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윙가디움 레비오사 막 이렇게 했어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랬어 윙가디움 레비오사 윙가디움 레비오사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론이 그랬더니 야 좆밥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래 그랬더니 론이 니가 해보든가 막 이래 그랬더니 해보라고 해볼게 이러더니 봐봐 너는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렇게 해야 돼 윙가디움 이렇게 한번 치고 쳐야지 떠오른다고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니가 해봐 이랬더니 윙가디움 레비오사 막 날라다녀 그래서 존나 재수 없어 막 이러더니 론이 나와갖고 존나 재수 없고 제가 절에서 친구가 없는 거 병신 막 뒷담 존나 까고 있는데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어깨빵 존나 하면서 지나가 그래서 해리가 에에에 존댓데요 뒷담을 까다가 걸렸데요 이렇게 함 그랬더니 아 뭐 어쩔 건데 지가 기지배가 막 이렇게 함 지금 작중 어느 시간이냐 할로윈데이예요 얘네가 9월 달 9월 학기제라서 9월에 들어왔는데 9월에 들어왔는데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11월에 문턱 10월에 마지막 할로윈데이인데 애들이 할로윈데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아까 헤르미온한테 욕한 거 좀 사과해 이랬더니 아 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나 걔랑 친하게 안 지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어둠의 마법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대가리 속에 양 그 마늘을 담아놓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 더듬는 습관이 있는데 언제 만난 적이 있냐면 퀴렐 교수랑 언제 만난 적이 있냐면 아까 전에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들어가기 전에 리키 콜드로위라는 술집에 들렸죠 거기서 아는 척 했던 노인네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퀴렐입니다 야 내가 니 교수야 이따가 나중에 만나면 우리 얘기 좀 할까 막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근데 막 지하 감옥에 그 트트롤 같은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러고 막 기절해버림 그러더니 교장 선생님이 학생 학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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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할로윈 할로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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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먹고 반장 반장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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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로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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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실시 이렇게 하니까 아 개 마시는 거 못 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애들 들어감 그래갖고 아 퍼시가 또 해갖고 야 나 반장이야 너네들 내 말 들어야 돼 나 반장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야 1학년 여기서 2학년 여기서 1학년부터 해갖고 내 뒤로 쫓아와 이렇게 하는데 해리가 이 새끼가 헤르미온을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스테이 때 그래갖고 헤르미온은 한 어? 그랬더니 론한테 야 아까 헤르미온은 울면서 지하감옥에 있었어 그쪽 화장실에 있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론이 아 지랄하지마 근데 지도 이미 알고 있는지 아 지랄하지마 아 제발 막 이래 그래서 진짜야 니 때문에 트롤한테 맞아 뒤질걸? 이렇게 하니까 아 아 막 이러더니 어차피 반장 지네 형이야 좀 째도 돼 그래갖고 얘네가 중간에 몰래 빠져가지고 지하감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가지고 그 가려고 그랬는데 트롤이 아 막 비명소리가 들려 화장실에서 으아악 막 이런 소리 들려 그래갖고 어? 뭐야? 이러면서 막 뛰어갔는데 트롤이 막 막 개뿌시고 있어 이새끼 좀 병신이어가지고 이만한 망치를 들고 막 이 그 몽둥이 들고 막 이렇게 막 변기 뿌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론이 막 돌 던지고 막 이랬는데 돌 맞아도 별로 어? 아이 슈마 아프네 막 이러고 말아요 막 펑 치니까 얘 어떻게 피했어? 해피키를 눌러서 1초 무적 시간으로 피했어 그래가지고 론이 피했는데 막 해갖고 야 빨리 헤르미온은 구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얘가 이 그 뭐야 론이 막 잡혔어요 이 트롤한테 잡혔는데 얘가 마법 쓸 줄 모르잖아 아직 아니 혜리가 마법 쓸 줄 모르잖아 그래갖고 이 마법 지팡에 갔다가 콧구멍을 쑤십니다 콧구멍을 쑤셔요 트롤을 그래서 앗 하고 얘가 이 방망이를 떨궜어 아 존나 매워 이러면서 뭐야 내 코 뭘로 찔렀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론이 거기서 야 론 빨리 뭐라도 해봐 이랬더니 얘가 아는 마법이 뭐가 있겠어 이 새끼 아직까지 지가 마법 쓸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법 쓸 줄 안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햇빛이여 버터멜로우여 뭐 노란색이여 니 그 고이 이 쥐를 바꿔라 이렇게 해놓고 아 봐봐 안 변하지 지네 형들한테 배운 가짜 주문 밖에 몰라 아무것도 모름 생일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 코 매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론이 아는게 뭐 있겠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걔가 지판 그 빠따에다 대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했더니 이게 머리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올랐는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이러고 마법 풀렸어요 대가리 위로 떨어지겠죠 맞고 어 하고 기절해 보여요 이 쥐를 이 멍청한 노란 쥐를 노란색으로 바꿔라 이런거 밖에 모르는 놈이 아는게 그나마 헐 마이언니가 알려준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비행마법 밖에 모르는거에요 그래 햇빛이여 버터여 데이지여 버터멜로우여 넹청한 살찐 질을 노랗게 바꾸어라 이런거 밖에 모르는 대가리 위로 떨어졌어 하필 그래갖고 트롤이 자빠지고 선생님들 오고 난리가 났는데 론이 무찔렀지만 그 헤르미온느가 이때 당시에 론한테 조금 반합니다 조금 반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갖고 얘네가 쩔친댐 쩔친 헐 마이언니랑 론이랑 해리포터랑 삼총사 그랬는데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어 잠시만요 어디냐 어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나서 얘네가 아 우리 선생님들한테 개혼나겠지 했는데 오히려 점수를 줘 네 친구를 구하려고 용기를 냈구나 그리핀도르 정신 그리핀도르 정신 이렇게 하면서 50점 이렇게 하면서 줘 점수 50점 받은지 몇 점 받은지 기억 안 나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이 이게 왜 그런거냐 왜 얘네들은 사고를 쳐도 항상 점수를 줄까요 덤블도 교수도 지금 교장 교감 현 교장 교감이 그리핀도르 출신이 그리핀도르 출신이에요 감점도 했는데 어 5점씩 감점은 했어요 교칙을 어겼으니까 반장을 안 따라가 그리고 50점 줌 이 새끼들이 이 적폐 기숙사 지금 교장 교감이 그리핀도르 출신이기 때문에 5점씩 깎고 나서 더 줘버림 하여튼 뭐 그랬겠지 사기야 솔직히 그리핀도르만 점수 주고 솔직히 이거 적폐에요 적폐입니다 근데 주인공 버프라는게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랬는데 어 근데 이 덤블도 교수 이래갖고 이제 얘네가 야 씨야 우리 대박이다 트롤도 잡고 트롤슬레이어야 이러면서 얘네들끼리 졸라 가오가 개살았어요 야 니네 트롤 잡았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함 애들이 잘난 척 존나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큐디치 시합날이 됐어요 혜리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최연소 수색군 스트라이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슬리데리라고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 이 이 경기에 슬리데리는 애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 성향이 뭐라고 그랬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애들이 슬리데리들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막 반칙 존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혜리가 아씨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혜리 빗자루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임 이 혜리 빗자루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 안하고 넘어갔는데 이 그 혜리 빗자루는 님부스 2000 그 압구정 로데오 현대백화점에 현대 아 현대 자동차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자전거였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보면서 와 저거 졸라 빠르대 근데 아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뷽신 저거 살라면 니네 집 팔아야돼 이런 비싼거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얘가 그 아까 얘기했죠 이 해리포터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님부스 2000이라는 졸라 잘나가는 빗자루를 교감 선생님이 선물해줍니다 왜냐 왜 선물해줄까요 왜 선물해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저 해리포터는 일단은 해리포터 엄마 아빠도 유명하고 그리고 최연소 수색군 수색군이 지금 졸업하고 없는 상황에서 그리핀도르가 우승할만한 상황이 되니까 이 아줌마가 적금 들어놨던 거 깨가지고 애한테 선물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님부스 2000을 가지고 얘가 하는데 이 존나 좋은 자전건데 얘가 바퀴가 헛돌고 이상해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헤르미온이랑 로는 무슨 일이지 헤르미온은 똑똑해 그래갖고 이거 누가 마법 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봤는데 그 저 뭐야 슬리데린 응원석에서 스네이프가 교수가 보더니 너무새끼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더니 가서 헤르미온은 똑똑하다 그랬죠 그 계단 밑으로 들어가갖고 계단 밑에서 불 붙여버림 마법 써가지고 불 붙여버림 그래가지고 어 불 붙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 스네이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해리의 이 빗자루가 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접전 끝에 해리포터가 잡은 듯 보였으나 갑자기 얘가 우 우 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랬는데 알고보니까 스니치를 먹어버림 스니치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스니치를 으 토해 그리고 얘네가 이겼음 이겼어 그래서 와 첫 승리를 해리가 스니치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아 나 지금 통하는 거 했대 나 지금 갑자기 나랑 구역질 날라 그래 어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이겼어요 그렇게 됐는데 어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헤르미온이가 이거는 왠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래갖고 주말에 해그리드 보러 가가지고 해그리드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스네이프 교수가 있잖아요 해리한테 주문 걸었다요 뭐 이래 그 초등 초등들 특 특징 있잖아요 말 이상하게 하는 거 무슨 주문을 걸었다는 거니 그랬더니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요 해리가 빗자루 타고 하고 있는데 꼬라보면서 이상한 저주를 존나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 봤는데요 제가 알거든요 아저씨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주를 걸려면은 눈을 눈을 안 띄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불 붙였더니 갑자기 마법 풀렸어요 빼방 아니? 이지라람 그랬는데 해그리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저하식이 어른을 의심하고 조장 선생님이 병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 아니 해리포터는 봐야지 그래가지고 어? 어? 근데 하긴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도망감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 근데 해그리드한테 그리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뭐 얘기 막 하다가 무슨 얘기 때문에 알았지? 아 맞다 맞다 그 그 뭐야 그리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 진짜 존나 그게 뭔지 알아요? 그 그 뭐야 수상한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달이 다쳤거든요 달이 다쳤는데 알고 그 생각해보니까 헤르미온도 죽을 뻔했던 그 트롤 있잖아요 그거 스네이프 교수가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 다리를 다쳤어요 제가 저희가 밤에 투명망토 입고 나갔는데 다리 다쳐가지고 퀴렐 교수 얼굴 붙잡고 막 지랄하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막 이러면서 해리가 봤어요 해리가 밤에 이 투명망토 갑자기 투명망토가 갑자기 왜 생겼냐 미안해 근데 나도 내가 책을 대가리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해리가 이 투명망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가 보냈을까요 아 누가 보냈겠어 저폐 기숙사에서 누가 보냈겠지 그래가지고 니의 아버지 건데 니가 잘 쓰길 바란다 이러면서 줘가지고 얘가 이거 밤에 시험해 보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서 그 도서관 뒤져보려고 나갔다가 거기서 스네이프 교수가 퀴렐 교수를 협박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수상하다는 확증 편향을 가지기 시작해서 스네이프 교수가 분명히 그 대가리 세 개 달린 강아지 지나가려다 다친 거라니까 막 이렇게 한 거야 거기 안에 있는 뭘 훔치려고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해그리드가 보더니 야 니네가 복스리를 어떻게 알어 막 이래 복스리가 누구에요? 설마 그 대가리 존나 큰 캐레베로스를 복스리라고 불러요? 이랬더니 그거 니네들 너네 그거 알다가 다친다 어? 어디서 안다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근데 그거는 너네들이 알 일이 아니라 니콜라스 플라멜 선생이랑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 일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거기 껴들지마 입 안 싼 척 입 싼 사람 입이 싸지 않은 척 하면서 멍청해서 멍청해서 입이 싼 사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해그리드가 다 얘기를 해줘서 니콜라스 플라멜이요? 우리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도서관 갖고 막 졸라 찾아보면 니콜라스 플라멜 어디서 들어 본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기억이 안 나 어디서 들어 본 거 같은데 니콜라스 플라멜 어디서 들어 봤지? 어디서 들어 봤지? 하면서 도서관 막 다 뒤지고 뭐 하고 하는데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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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해리포터가 이때 크리스마스 선물 처음 받아 봤어요 야 내가 설명하는 게 재밌으니까 보는 거잖아 영화보다 내가 설명하는 게 재밌잖아 아 영화를 보든가 그러면 내가 지금 재밌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해리포터에 대해서 꼬우면은 니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얘가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처음으로 받아요 이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 저기 뭐야 서양문학권 애들은 9월 학기제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따로 아 여름방학이 길어요 여름방학이 세 달 정도 돼요 겨울방학 따로 없어요 겨울방학 그러면 뭘로 하냐 크리스마스랑 추수감사절 휴가 때 집에 한 2주씩 보내줘요 애들을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때 가야되는데 로니 그때 엄마가 우리 큰형 만나러 루마니아 갔대 우리 큰형은 거기서 용에 대해서 연구하러 가버렸거든 막 이러면서 졸업하자마자 용 찾아가버렸어 막 이래 그러더니 아 근데 엄마 거기 간다 그래가지고 나 요번에 쉬울 때 남아있는데 같이 놀래? 막 이러면서 체스두고 막 그 선물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어? 선물이다 이래서 받는데 해그리드가 뭘 보냈냐 존나 쥐 쥐 죽은 쥐 같은 소리 내는 찍찍찍찍찍 이런 소리 내는 리코더 하나 보내고 어 그 더즐리 가족이 보낸 더즐리 가족 누구예요 이모랑 이모부가 500원짜리 동전 보냈고 자 크리스마스 선물하면서 500원짜리 동전 보내고 그리고 그 론의 엄마가 보내주신 당밀퍼지와 스웨터 당밀퍼지를 왜 좋아하나 했더니 해리가 자기가 론 어머니가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증거를 여기서 본 거 같아요 당밀퍼지를 막 이만큼 이쁜 막 봉다리다 해가지고 아줌마가 홈메이드로 만들어 보내줬는데 엄마가 해준 그 엄마가 해준 그 이 요리를 처음 맛본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해리가 내가 봤을 때 당밀퍼지를 좋아해진 거 같아 그러면서 헤르미온우가 보낸 개구리 초콜릿이나 이런 거 뜯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소포가 있었고 보는데 이게 뭐냐 아까 말한 투명 망토 그래갖고 얘네가 니콜라스 플라메리 데스 찾아보려고 도서관에 찾으러 갔다가 그 교수님 쫓아가지고 거기 그 책을 열었는데 막 책이 비명지름 이에야야야 비명을 지름 밤에 몰래 나갔는데 비명지름 책을 열었다 그랬더니 경비아저씨 오겠지 누구야 새끼 안자고 누구야 나와라 나와라 달고 있다 지금 나오면 살려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필치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존나 무빙 쳐가지고 나가서 가고 있는데 스네이프 교수가 왠지 눈치챈 거 아까 스네이프 교수랑 퀴레일 교수 만났다 그랬죠 그래갔는데 이 그 이 그 복도에서 얘네가 막 무빙 쳐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해리가 도망치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방을 발견합니다 그 방에 들어갔는데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어요 어? 뭐지? 하고 봤는데 거울 뭐지? 하고 봤는데 투명망터인데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 거울에 그러더니 옆에 엄마 아빠가 나와요 본 적도 없는 엄마 아빠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이러고 대박 이러더니 졸나 뛰어가갖고 론한테 야 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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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쩌는 거 찾음 해갖고 대꼬감 그래서 같이 보는데 론은 어? 내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데 나이 이 거울이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때 병신이냐 우리 엄마 아빠 죽었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이때 아 근데 미래인 거 같은데 아 나 나중에 정교회장 되는 거 같은데 아 막 이렇게 하는데 혜리는 고아야 얘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고팠겠어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휴일 내내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지고 가서 맨날 하염없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있으니까 아 얼마나 가슴 아파요 혜리가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가서 그거 보고 있는데 덤블도어가 뒤에서 나타나요 재밌니? 이렇게 하면서 재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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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는 그러지 않지 여러분 이거는 연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는 없어요 재밌니?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덤블도어 교수가 덤블도어 교수한테 어 교수님 이렇게 했더니 너 거기 뭐 보여?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거울은 뭐냐면은 소망의 거울이라는 거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온 워시 뭐 이런 무슨 룬 문자로 써져있는 거울인데요 그 소망의 거울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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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워시에요 하여튼 그 소망의 거울에 부모님 보인다 그랬더니 이건 네가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원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너 현실에 깨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교장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가 그만 보러 올게요 보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서 교장선생님은 뭐 보이세요? 이랬더니 존나 쿨한 척 하면서 나는 뭐 두꺼운 양말 같은 거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거 좀 보이는 거 같은데? 필요한 거 없는데? 나 멀린 1급 훈장인데 태극 무궁 훈장 받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겠냅? 막 이래 아 네 포니시를 하고 들어감 그랬는데 해리가 거기서 왠지 구라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나중에 네빌 있죠? 멍청한 애가 그 휴일 크리스마스 휴일이 끝난 뒤에 네빌 애들이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되니까 네빌이 다리묶기 주문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라는 마법을 말포이한테 맞고 다리가 묶여가지고 어 막 하면서 다리가 묶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지고 왔어 야 나 다리 묶어버렸어 말포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네빌 네빌 괜찮아 너가 병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병신이라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말포이가 진짜 개새끼라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위로 아니면 위로를 준다 해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아우씨 잠깐만 어깨 아퍼 근데 네빌한테 해리가 야야야 기분 풀어 이러면서 개구리 초콜릿 먹을래 해른뮤나 준건데 하면서 줘요 그래갖고 그거를 말포이가 먹고 아 뭐야 또 덤블도어야 씨발 나는 이런 것도 좋은 거 안 나와 이랬더니 덤블도어? 나도 처음에 그거 나왔는데 이러면서 해리가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덤블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 덤블도어 니콜라스 플라멜과 함께 용의 피 사용법 12가지와 멀린 1급 훈장 그리고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 왈드를 몰아낸 것으로 유명함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헉? 니콜라스 플라멜 하면서 찾았어 니콜라스 플라멜 어디있는지 찾았어 몰라 몰라 그러면서 아 지금 한 두시간 됐어 영화를 봐 그냥 새끼들아 그럴거면 내가 얘기해줬잖아 아니 뭐 어깨 다 기억하기엔 존나 봤으니까 기억하지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헤르미언니가 아 야 알았다 이러더니 그거였구나 이러면서 책을 막 존나 뒤져요 그러더니 니콜라스 플라멜은 마법사의 돌을 만든 사람이야 이게 뭐냐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현자의 돌 제5 물질 제3 물질인가 제3의 물질 마법사의 돌 철학자의 돌로 불리는 현자의 돌입니다 마법사의 돌 원작이죠 그래서 이 마법사의 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665살이래 그리고 해그리드가 그때 그린고트에서 꺼냈던 거 있잖아 그거 마법사의 돌인 거 같아 불로장생의 영약 불로장생의 영약 하자마자 뭔가 좀 떠오르잖아요 악당들이 좋아할 거 같죠? 악당들이 좋아할 거 같죠? 이게 마법사의 돌이에요 지금 마법사의 돌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래가지고 야 그 강아지가 지키고 있는 거 뭔지 알았음 뭔지 알았음 그건 바로 마법사의 돌이야 이러면서 알아낸 거예요 아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야 스네이프가 그거 훔치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새끼 존나 악마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 귀디치 경기 후풀풀파우 경기인데요 심판이 스네이프에요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가 관전하러 나왔어요 근데 스네이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생일이었어? 그럼 오늘 아니면 새끼가 축하 못 받아 근데 그 그 어저께 아니 그랬는데 이제 그 저 뭐야 어후 스네이프 교수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별로 안 좋아하는 이 그 사람이니까 편파 판정을 존나 했겠지 후풀풀 아이고 니네 반칙 반칙이야 몰라 내가 심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핀도르를 개 털고 있는데 그래도 이겼음 왜냐? 해리포터의 빗자루는 뭐라 그랬어? 님부스 2천 새끼야 님부스 2천 그러면 존나 비싼 자전거 두 번째 경기야 아니 두 번째 경기면 끝이야 그 다음 경기는 없어 한 번 더 있나? 뭐 하여튼 그래 예 퇴근합니다 네 퇴근 네 퇴근 조심히 하세요 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사님 안녕히 계세요 예 이사형 먼저 퇴근했어요 아니 어차피 누가 녹음해서 올려줄 녹화해서 올려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그 애들이 이러고 나서 이겼는데 그 시험 기간인데 해그리드가 얘네들 한 번 불러가지고 또 야 시험 기간인데 시험 열심히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 라방중이었네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저 해그리드가 술 먹고 실토를 합니다 야 내가 그 사실 니네 그거 자꾸 알아내려고 하지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그리드는 입 무거운 척 하려다 보니까 비밀을 더 얘기 주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옛날에 리키 콜드런에서 그 카드게임 해갖고 딴 거야 복스리도 아까 그렇게 딴 거였어 말이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용의 알을 얻었는데 야 이거를 하 어떡하지 말이라면서 이거 비밀이다 말이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용이 있어 용 용 알이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법사들 세계에서 용을 키우는 건 어떤 일이냐 한국에서 불법 동물 뭐 있냐 막 치타 같은 거 키우는 거야 집에서 안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헤르미언니가 그래 아 이거 불법이잖아요 막 이래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떡해요 아직 가만가요 막 이래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애기라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름을 얘는 뭐냐 노르웨이 노르웨이 리즈백인가 용품종 이름이 리즈백인가 그래요 말티즈 같은 거야 노르웨이 리즈백 노버트 그래서 이 노버트를 키우는데 이름이 노버트라고 맙소사 존나 용인데 막 이러면서 야 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 큰형이 용 찾아갔는데 용 존나 빡셈 그래갖고 저거 나중에 존댄다 이러고 있는데 로니 노버트한테 물림 물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막 어! 어! 물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중독돼가지고 이 새끼 병원 입원하고 그리고 밖에서 어떤 새끼야 그걸 본거임 밖에서 봐버렸어 그래갖고 어떤 새끼야 용 봤다 존댄다 이거 걸리면은 바로 해그리드 바로 아즈카방 가고 우리 다 퇴학당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그래가지고 이 저 뭐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노버트를 빨리 더 크기 전에 보내버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로온이 지메일 지메일이 근데 마법사 세계선 뭐라 그랬죠 12.99 달러 한 달에 12.99 달러씩 하는 찰리 형한테 루마니아에다 편지를 보내서 형 우리 용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 형이 좀 데리러 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찰리 위즐리가 가질러 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다 말이야 끝나 그래서 찰리 위즐리가 근데 말포인은 어떻겠어 얘네들 존매기고 싶어갖고 난리가 난 새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바로 일러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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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터지기 아저씨가 용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핀도르 찌라시 새끼들 삼총사 걔네들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한거임 그래갖고 어? 진짜야? 막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이미 얘네는 밤에 그리핀도르 기숙사 탑1 위에서 찰리 형하고 찰리 형의 친구들이 데리고 가버린 뒤였어요 그래갖고 뭔 용이 있다 그래 막 이런식으로 했는데 어 그랬는데 저 뭐야 잠시만요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응 그리고 얘네가 성공했다 우리 말포이 엿먹인다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투명망토를 모르고 거기다 놓고 온 거야 투명망토를 들고 가서 보내버리고 왔겠죠 왜냐면 용은 존나 큰데 이 용을 그냥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투명망토로 덮어서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이 투명망토를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집에 오다가 어? 투명망토 놓고 왔다 이러고 걸렸어 그리고 네빌이랑 말포이랑 헤리 헤르미온느 이렇게 한 애들이 전부 다 기숙사 점수 50점씩 다 까여갖고 150점 감점 당하고 징계 당함 징계다 포터 이거 알죠 징계다 포터 이게 호그와트에서 제일 무서운 말 징계다 포터 그래서 이 징계를 받으러 갔는데 말포이 헤르미온느 네빌 뭐 얘들 해갖고 갔는데 해그리드랑 너네들 징계야 자 지금부터 가갖고 정학이야 너네 가서 해그리드랑 어 금지된 숲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갖고 쟤 일 좀 도와 이래 1학년 애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 학교가 존나 명심 그래서 근데 거기에 가갖고 들어가는데 야 지금부터 두 명씩 짝 짤거야 나는 석궁을 들고 있는 사냥터 직이고 저거는 존나 큰 멍멍이야 둘 중에 누구랑 갈래 이랬대 말포이가 저는 저 강아지랑 갈래요 제 이빨 존나 크잖아요 이랬대 쟤 겁쟁이니까 조심해라 아 아 다시 울롤래요 그러면 저 석궁 든 사냥터 직이랑 갈래요 이랬대 이미 늦었음 막 이렇게 함 그래서 헤리가 그 팽 강아지랑 말포이랑 같이 짝을 이뤄서 가고 네비를 야 이 새끼 좀 멍청하니까 형이 데려갈게 이렇게 하면서 해그리드가 데리고 가 그래갖고 야 우리 여기 지금 유니콘이 자꾸만 공격당한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유니콘은 여러분 유니콘은 딱 생각해보세요 유니콘 딱 봐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느낌이죠 얘가 쉽게 당하겠어요 쉽게 안 당하겠죠 아주 강력한 마법의 생물이에요 유니콘은 아주 강력한 마법의 생물이에요 불로장생을 위해서 그 피가 쓰이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마법의 생물인데요 유니콘이 유니콘이 습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뭔가 X댄 거 같아 그러니까 너네 가서 정찰 좀 해 1학년 애들한테 이 병신같은 마법학교는 1학년 애들이 뒤져도 상관이 없어 어? 야 유니콘을 조질 정도면은 존나 빡센 마법의 생물일 거 아니야 엄청난 마법사거나 1학년 애들을 밤에 기숙사 좀 기어 나왔다고 목숨 걸고 가서 정찰을 시킵니다 그럼 병신같은 학교가 그래서 얘네가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헤리가 아 병신아 좀 떨어져 말포이 아 무서우니까 좀 같이 있자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이 얘네가 뭔가를 발견해요 어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유니콘인 거야 어 뭐야? 유니콘인데 어 뭐야?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뭐야 죽은 거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두건을 쓴 생명체가 유니콘에다가 이렇게 대고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본 중학교 1학년들은 하돌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구조 신호탕을 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잠시만요 어 그랬는데 이제 그 그때 거기서 해리를 도와준 사람이 그 팔로미노 그 팔로미노가 뭐냐 말의 품종인데요 팔로미노처럼 생긴 그 켄타우루스가 해리포터구나 네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위험한 곳이야 요즘에 아주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유니콘이 요새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강력한 놈이니까 조심하렴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해그리드랑 만난 거였어 그래 그래가지고 해그리드랑 만나갖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이때 해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 흉터가 엄청나게 아픈 경험을 합니다 으악! 너무 아파 제가 유니콘 삘을 빨아먹는데 너무 아파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은 아 이거 여기에다가 상처를 준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그 사람 누구야 로드 볼드모트 로드 볼드모트 볼드모트 경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상처를 남긴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면 이 흉터가 쑤시고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아팠어요 1학년 11살 아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사실에 대해서 해리가 흉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해리가 볼드모트 이 나 아프게 한 이 강한 예감을 받아요 아 이 사악한 마법사가 불로장생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하 감옥에 트롤을 풀어준 것도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이 징계가 끝나고 근데 만일을 대비해서 라고 써져있는 쪽지와 함께 기숙사로 놓고 왔던 투명망토가 돌아옵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 편파적인 교우 조장 선생님이겠지 딱 봐도 그랬는데 해리가 흉터가 계속 아프니까 해그리드한테 찾아가가지고 용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수상한 사람 그 사람 볼드모트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더니 해그리드가 어 씨 그러면 안되는데 아 씨 복수리 지나가는 법 알려줬는데 술 취해가지고 이런거야 해그리드는 뭐라 그랬어요? 입이 싼타입 입이 무거운거 같은데 입이 싼타입이에요 그래서 나 그때 카드게임 하다가 술 걔가 계속 사주길래 그 강아지 흥미있어 하길래 음악 들으면 잠든다고 얘기해줬지 이랬더니 아 ㅈ 됐네 저 씨 털보 아저씨 때문에 ㅈ 됐네 이렇게 한거에요 아니 무슨 요약을 해 그런거 없어 그래가지고 이 이게 해리는 막 이런거야 해리랑 로니랑 헤르미온느는 이제 추론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그 복수리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 누굴거 같냐 그랬더니 해리는 난 볼드모트 막 이래 그랬더니 어 로니 어 나도 막 이랬는데 헤르미온느가 아 그건 조금 너무 처음부터 빡세고 스네이프일거 같아 막 이렇게 함 뭐하는지 알아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그 그래갖고 이거를 마흡사의 돌을 훔쳐가지고 불로 장생을 하려는거를 알게돼서 덤블도어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독수리 그 동상이 있는 곳에 레몬방울이라는 암호를 가지고 있는 교장실에서 살고 있는데 찾아가갖고 교장생한테 얘기해야 돼 이랬는데 맥고운하골 교수가 너네 또 뭐야 어? 그리핀도르 삼총사 너네 뭐야 이놈의 새끼들이 50점씩 깎인거 가지고 아직 모잘라 빨리 들어갖고 자 너네 한 번만 더 하면 50점씩 더 깎을거야 이렇게 근데 헤리랑 로니랑 헤르미온느는 어때요? 용기있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있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기있는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국 그걸 막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투명망토를 쓰고 마법사의 놀이 찾으러 가자 이랬어 가는데 네빌이 막아요 네빌도 역시나 용기있는 기숙사 체질 그래서 네빌이 너네도 어디갈라그래? 막 이래 안돼 못가 너네 또 50점씩 깎아먹으려고 그러지 안된다고 했잖아 너네 때문에 우리 트로피 못 받으면 너네 진짜 진짜 패버린다 막 이래 존나 찐따새끼가 그랬더니 아 헤를면드가 족밥새끼 이러더니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마비 마법 다리묻기 어? 하고 자빠져 그랬더니 거꾸로 뒤집어 놔서 턱을 눌러서 진짜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턱을 바닥을 이렇게 눌러서 네빌 진짜 미안한데 우리 막으러 가야 돼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못 데려가겠다 멍청한 새끼 이러더니 감 근데 그리고 복수리 방으로 이제 가요 3층에 어 근데 3층에 금지 구역으로 얘네가 쓰고 가요 아직까지 조그만해가지고 3명이 쓸 수 있어 애들이 아직 조그만해 그래갖고 야 음악 들으면 잠든다 그랬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리코더로 음악을 들려주니까 복수리가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하실 문을 열고 아아 떨어졌는데 뭔가 푹신푹신해 뭐야? 푹신푹신한데?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뭔가 자기를 막 휘감는 걸 느끼는 거야 어 뭐야? 이렇게 봤는데 악마의 덫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그 식물들로 막혀있는 거예요 퀘스트 그랬는데 헤르미온누가 아 뭐더라 악마의 덫? 악마의 덫? 악마의 덫? 그랬는데 로니 야씨 너 아는 척 평소에나 하다가 왜 안아 지금은 몰라 이랬더니 헤르미온누가 아씨 잠깐만 있어봐봐 이러더니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러더니 아 불에 약해 이러더니 불 마법을 써가지고 풀어줘요 불 마법을 썼더니 씻은 듯이 없어짐 그러면서 아 살았다 이러더니 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공부 아 저 뭐야 공부하더니 아주 보람있구만 이러면서 들어가 근데 다음 방에 갔더니 날아다니는 열쇠들이 스니치처럼 날아다니는 그 방에 문이 있는데 이 열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여기 문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해리가 잘 봤는데 해리 빗자루가 하나 있어 그랬고 아 이 빗자루 타고 잡으라는 거구나 하고 나서 그 문고리 색깔하고 닮은 거를 좀 삐꾸 같은 애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해리는 뭐라 그랬어? 최연소 수색군 아빠는 뭐라 그랬어? 국가대표급 수색군이었어요 큐디치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재능충만 그래갖고 개후진 빗자루를 타고도 아 좀 느리긴 잘 안나가긴 한데 하면서 슉 잡고 잡아갖고 집어넣고 열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퀘스트 Not Snatch Golden Snatch 금일름보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의 퀘스트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마법사 체스판인다 여러분 마법사 체스판은 뭐냐 존나게 야만적인게 이게 뭐 2에 3번으로 가 이렇게 하면 쑤쑤 가가지고 쟤 죽여 이렇게 하면 진짜 죽임 진짜 진짜 죽이는 그 그 체스에요 마법사 체스 얘네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마법사 체스를 하는데 론이 은근히 마법사 체스를 잘 둬요 해리도 머리가 멍청한 편이 아닌데 그 이 체스를 론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 얘네가 한참 체스만 하고 놀았는데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마법사들 그 마법사들 보드게임 몇개 있는데 곱스톤 세트 그 있어요 뭐 얼굴에다가 냄새나는 그거 뽑는 그 저 뭐 말 가지고 노는 게임이 있고 그게 있고 마법사 체스 뭐 이런거 있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세 명의 기물이 비어있어요 백에 그래서 얘네가 야 우리가 체스 말이 되야돼 이러면서 론이 꿈에 그리던 실제 마법사 체스 해보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 실제 마법사 체스를 막 하는데 론이 결국에는 체크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걸 알아가지고 야 내가 여왕한테 죽을테니까 체크메이트 해가지고 이겨 아 다음 생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죽진 않았어 엄살이었지 그래갖고 하여튼 론이 희생하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냥 뭐 세게 좀 맞았어요 여왕한테 그러고 나서 론을 끌고 갔는데 다음 방에는 트롤이 있었는데 어 보니까 트롤이 쓰러져 있는거임 어 누가 먼저 제압을 해놨네 그러고 나서 어 큰일났다 네 큰일났다 이거 먼저 우리보다 들어간 사람 있나 하고 다음 방 갔는데 수수께끼 방에 뭐 쇠기풀술 2병 독약 3병 앞으로 나아가는 약간 뒤로 들어가게 되는 약이 있다 뭐 이런거 있잖아 무슨 근데 뭐 옆에 있는거는 독이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건 꿀물이다 그러면은 과연 진짜 약은 뭘까 이렇게 했는데 헤르미온느가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그 올바른 약을 알게 되고 그 올바른 약을 알게 되고 헤르미온느가 그걸 먹고 들어가서 덤블도어 아 이제 헤르미온느는 야 론이 다쳤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덤블도어 교수님 데리고 올게 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서 빤스런 론을 데리고 빤스런을 하고 헤리가 아 씨발 나 혼자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용기있는 그리핀도르니까 니가 패야되니까 하면서 들어갔는데 누가 했었냐 퀴렐 교수가 있었어요 터번을 두르고 마늘 냄새를 풍기고 말을 듣는데 헤리부터 왔니 좀 늦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퀴렐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퀴디치 시합에서 이제 해리를 막으려고 한게 어 교수님이 왜 여기있어요 스네이프 교수 아니에요 이럴 때 너 정말 병신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때 너한테 마법을 건 건 나였어 스네이프는 병신 에먼 새끼인 너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망토에 불 붙었지 막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트롤을 데리고 온 것도 나였어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거야 발견한게 그 새끼였는데 이 사람이 언더도그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착한 사람일거라고 착각을 해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귀렐 교수가 말 더듬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얘네는 무조건 착한 사람일거라고 마음속에서 장애인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트롤까지 해가지고 친구 죽일뻔하고 어? 자기가 타고 있을 때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스네이프 교수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한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스네이프 교수가 그러면 협박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너 그만해라 이렇게 한거였잖아 근데 마지막 방에 가니까 뭐가 있냐 갔더니 소망의 거울이 있네 소망의 거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퀴렐이 말을 안하고 있는데 복화술로 음 야 야 너 가가지고 거울 봐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입이 안 움직인데 너 가가지고 거울 봐라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갖고 뭐야 누가 얘기 안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야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내가 얼굴 드러내 이렇게 얘기해 그래갖고 어 뭐야 입은 얘기 안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터번을 막 벗어 극혐 저기 마늘 들어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돌았더니 뒤통수에 누가 있냐 얼굴 얼굴 퀴렐 교수의 뒤통수에 콧구멍만 뻥 뚫린 얼굴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혜리가 어 극혐 이렇게 한거임 그랬는데 혜리가 도망갈라 그랬는데 퀴렐이 이 새끼 어딜 도망가 하면서 잡았는데 손이 불타버려 으악 이렇게 불타 화상을 입음 그래서 혜리가 퀴렐 교수 얼굴에다가 손을 들이대서 얼굴을 조져버림 3도 화상 1도 화상을 입어요 3도 화상 1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야 아니 그랬는데 이 그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 대머리가 무슨 뭘 일으켰냐 이거 중요한건데 그 소망의 거울이 왜 있었느냐 소망의 거울을 들여다봐 이러는거야 그랬더니 해리가 들어봤지 뭐 엄마 아빠나 보이겠지 들여다봤는데 해리포터 거울 속 해리포터가 자기를 보더니 윙크를 딱 윙크를 하더니 주머니 속에다 빨간 돌을 딱 집어넣고 진짜 실제로 마법사의 돌이 주머니에 들어오는게 느껴짐 근데 너 지금 거기 뭐 보여 이렇게 얘기해 볼드보트가 그랬더니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엄마 아빠 보이는데요 막 이래 제가 정교회장이에요 말일 때 구라치지마 이렇게 하고 도망갈라 그랬는데 얼굴 그 사단이 난거임 화상 그 사단이 난거임 그래가지고 해리가 얼굴 막 만지고 해갖고 정신을 으아악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양호실 그래서 이 병동에서 깨어났는데 덤블도 교수가 모든 일은 잘 끝났단다 해리 잘해줬구나 막 이러면서 마법사의 돌은 내가 플라멜하고 파괴했단다 어? 그러면 니콜라스 플라멜 아저씨 665살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걔가 알아서 먹고살만큼의 약은 만들어놨고 파괴하기로 했다 왜냐면 너무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이 너 쟤가 퀴리아 교수 얼굴을 만졌더니 불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런지 아니?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사랑이란다 막 이지랄함 갑자기 그래서 스네이프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아 나중에 그리고 투명망터는 덤블도 교수가 해리 아빠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한테 전해준거야 그니까 너 그거 잘 써 막 이러면서 그리고 네가 소망의 거울에서 볼드모트는 왜 찾을 수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마법사의 돌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내가 마법을 걸어서 소망의 거울에서 마법사의 돌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너가 그걸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서 뭐 종강파티하고 기술사 점수 우승자를 발표를 하는데 슬리데린이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왜냐? 헤리랑 헤르미온이랑 론이 전날 가까워 먹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까 버렸어요 그리핀도르는 적패 그래갖고 점수를 용감한 학생들 몇 명에게 주겠습니다 이거고 저거고 론은 체스를 이겼고 헤르미온느는 악마의 풀과 뭐 수수께끼를 풀었고 헤리는 뭘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점수를 존나 많이 주면서 그리고 네빌은 친구들을 의리있게 지켜주려고 하고 교칙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핀도르가 10점 추가로 우승컵을 쥐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적패 적패에요 쓰레기 새끼들 그러면서 헤리랑 야 우리 우승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편애 받은 건데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여름방학 때 편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자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끝 2시간 걸렸어요 제가 다음은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그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할게요 헤리포터는 일주일에 한 번 헤리포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할게요 알겠죠? 오늘은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대해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마법사의 돌 재밌게 봤다 그치?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뭐 아 왜왜 나도 힘들어 하여튼 그랬는데 아 나 좀 쉬자 아 존나 힘들다 아니야 실주짜리 아니야 미안한데 왜냐면은 불의 잠부터는 4권짜리기 때문에 한 번 알려줄 수가 없어 야 헤리포터 어땠어 오늘 헤리포터 어땠냐고 나중에 복습은 좀 힘들고 일찍 이거 나중에 올라오겠지 누가 올려주겠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얘들아 그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을 조금 볼게요 나도 좀 가서 쉬어야 되니까 헤리포터 최애 내가 아까 시리우스 블랙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연애 상담은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2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음 죽음의 선물 2를 못 보신 가운데 제가 아예 못 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라방에 준비해온 거 다음 라방에 그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설이 트위치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설이 트위치는 좀 할 것 같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헤리포터로 위해서 헤리포터를 그 저 마법사의 돌 1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고 재밌으시면 나중에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리든지 할게요 유튜브는 저희가 트위치를 좀 해보고 설이 트위치는 저희가 할 것 같아요 오늘 비앙영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형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요 나 좀 힘들어요 두 시간동안 해리포터 얘기했더니 다음에 봐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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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지 고생하신 감사합니다.